그립스탠드 스위치 미니 라이트 버전에 바로 그립하면서 스탠드 할 수 있는 스위치 미니구요 KJH 사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대략적인 느낌은 바로 이렇게 거칠 시키고 그립할 수 있게 좀 편하게 플레이 할 수 있도록 떨어지지 않고 장기기간 플레이 시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립해서 쓸 수 있는 바로 제품이구요 특이점을 보면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스탠드를 할 수 있게 뺄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상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푹시는 걸로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유광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구요 바로 이 부분에 이제 거칠을 시켜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겠구요 딱 손에서 잡았을 때 느낌은 뭐 굉장히 뭐 편하다가 사실 라이트가 더 작잖아요 그래서 좀 작게 작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간단한 소재로 되어 있구요 마감이나 이런 것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를 이렇게 빼시면은 자 그립하면서 할 수 있게끔 자 이렇게 거칠을 시키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구요 칠하시면 이렇게 접으시면 간단하게 되어있어요 이런 소재도 되어있어요 자 우리 스타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